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웹서버에게 보내서 웹서버가 얼마나 트래픽 스트레스로부터 잘 견디는지를 테스트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회를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트래픽 부하 테스트 도구인 아파치 제이메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과 네트워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필요로 해요. 전혀 모르신다면 웹원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파치 제이메터로 검색해서 제이메터의 홈페이지로 오시고요. 거기에 다운로드 릴리즈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ZIP로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빈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로 들어가서 아파치 제이메터 자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제이메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제이메터라는 프로그램은 자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깔려 있어야 실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실행이 안된다면 자바 런타임을 설치하시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이메터의 첫 모습입니다. 저는 저의 컴퓨터의 웹서버 그리고 PHP라는 것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PHP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업은 PHP랑 상관없죠. 여기 있는 코드의 취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일부러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헬로우라고 하는 텍스트를 암호화를 시키면서 컴퓨터를 일부러 들이게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코드가 실행됐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출력하는 내용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면에는 이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htop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해놨습니다. CPU와 메모리 같은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웹서버에 액세스 로그가 출력되도록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을 했기 때문에 접속 액세스 로그가 뜨고요. 접속을 여러 번 하면 그에 따라서 CPU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JMeter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웹서버를 힘들게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플랜이 중요한데요. 즉 우리는 웹서버를 테스트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플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Add에서 Thread가 있는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Thread Group을 선택하는데요. 자 이것은 몇 번 접속을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Number of Thread는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이면 한 사람이 접속하는 거예요. 얘가 10이면 10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루프 카운터가 10이면 10사람 한 명 한 명이 각각 10번씩 접속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1, 10이면 한 사람이 10번 접속하는 거예요. 한 번 접속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다시 접속하는 것을 루프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인피니티를 누르면 계속 접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1과 1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Add Sampler를 해서 HTTP Request를 선택하는데 웹으로 접속할 거면 HTTP Request고 다른 프로토콜로 접속할 거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HTTP Request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프로토콜이 HTTP가 아니면 HTTPs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HTTP니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 서버네임 or IP는 이렇게 IP 주소를 적으면 되고요. 80번 포트가 아니면 여기다가 80 말고 다른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웹페이지에 어느 주소로 접근할 것이냐 라는 그 파일의 이름을 적는데 제가 만든 파일은 index.php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ndex.php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 값과 같은 것들을 세팅하고 싶으시면 이 밑에 있는 목록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접속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저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뜹니다. 뭐냐면 우리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우리의 테스트 계획을 저장해놨다가 다음에도 쓸 수 있게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예스 누르고 적당한 곳에 세이브 시키시면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서버로 index.php로 액세스가 한 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 그룹으로 가서 이거를 2로 바꾸면 두 명이 동시에 접속하니까 몇 개의 액세스가 뜨겠어요? 두 개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로 하나로 지정하고 루프 카운트를 2로 하면 한 명이 두 번 접속하니까 두 번 리스트가 뜰 것이고요. 그리고 2, 2 하면 어떻게 돼요? 각자 두 번씩이니까 네 번 액세스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JMatter를 이용해서 서버에 액세스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플랜이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스레드 그룹 안에서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시 샘플러를 해서 HTTP 리퀘스트를 한 다음에 똑같은 IP인데 여기에 다른 주소 예를 들면 index2.php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 스레드가 동작할 때 여기 있는 이 리퀘스트와 이 리퀘스트를 동시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웹페이지에 액세스하는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지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만 할 뿐이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왼쪽에서 CPU 점유율을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요. 자, 그때는 여러분이 통계를 보시면 되는데 HTTP 리퀘스트에 대한 통계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애드하시면 되고요. 스레드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접속에 대한 통계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애드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플랜에 있는 모든 스레드 그룹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애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볼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리스너라는 것이 있고요. 뷰 리조츠 트리라는 것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건 뭐냐면 여러분이 다섯 번 액세스하면 각각의 액세스의 결과와 서버 쪽에서 리턴해 준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넘버 스레드는 1로 하고 카운트는 3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3번 액세스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액세스가 시작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리퀘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각각의 리퀘스트의 여러 가지 정보와 전송한 값, 그리고 전송받은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드 타임과 레이턴시가 있는데요. 자, 로드 타임과 레이턴시는 뭐냐면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이미터와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시간 관계도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리퀘스트 1, 리퀘스트 2 하나의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스타트와 리스폰스 스타트와 리퀘스트 엔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스테이터스로 이루어져 있고 리퀘스트, 요청을 시작한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된 순간까지가 레이턴시예요. 그리고 응답이 끝난 것까지가 로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할 때, 성능을 측정할 때는 로드 타임을 참조한다라고 이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 타임을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의 뷰 리조이트 트리를 보면 레이턴시는 265, 로드 타입은 265죠. 그 얘기는 요청이 굉장히 짧게 끝났기 때문에 측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표시되는 숫자는 1,000분의 1초, 밀리세크예요. 그래서 265라는 것은 0.2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로드 타임이 1,000이면 1초가 걸렸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리퀘스트는 요청을 보낸 데이터, 리스폰스는 응답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요청들을 할 텐데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 싶을 때 뷰 리조이트 트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뷰 리조이트 트리만으로는 뭔가 통찰력을 얻기가 힘들어요. 저거는 개별적인 액세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Add에서 Listener로 가서 거기에서 Summary Report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플레이를 눌렀더니 보시는 것처럼 3이 나옵니다. 3은 3번 접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verage, Min, Max 값이 있는데요. Min은 가장 빨리 액세스가 끝난 것이 Min 값이고요. 가량 오래 걸린 것이 Max 값, 그리고 평균이 Average인 거예요. 즉, 평균적으로 0.017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loughput이라는 것은 저 단위 시간, 즉 초당 5.8번의 액세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loughput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서버 쪽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불륜 상태가 되면 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Sloughput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 에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서버 쪽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내주면 저 에러의 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std, dev는 표준 편차인데요.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요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저 값이 0이면 모두 평균과 똑같은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저기 있는 값이 크다면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를 주고받은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추세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때는 그래프가 특효약이에요. Add Listener. 거기에서 그래프 리조이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제가 여기 리퀘스트로 들어와서 Thread 그룹에서 여기를 인피니티로 하고 한번 액세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액세스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색깔이 점이 이렇게 찍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에서 잘 안 보이지만 데이터 이쪽에 몰려있죠. 이거는 이제 실제 접속한 시간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가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는 Average는 평균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Medium은 중앙 값을 나타냅니다. 중앙 값 그리고 이거는 편차예요.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균일한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Slope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이 그 어떤 트래픽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Jmeter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Jmeter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Jmeter를 통해서 서버에 스트레스를 주고 서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